이번 판 M16 드러내야 돼가지고 버스 탈게요 조졌다 이번 판 킬드 꼴등 계산 8배 줌 6배 줌 꽁차 꽁차 오케이 컷! 아 이스킨 꼈네 너 필요한 거 있어? 없습니다 픽업이 필요했어요 손 조심 아 존나 포기 싫다 손조심 괜찮아 탑5까지니까 다섯명까지만 견디면 돼 결국 치킨모가 있나 소리네 아 M16이랑 일선 불가능이야 일선이랑 나인춤 너 M16에 소질 있는 사람이잖아 안되더라 꼬임이 없어야 되는데 한번 꼬이니까 그냥 지던데 FK는 점수하기 힘든데 전반이 없네 아앗 아앗 야 나 머리 맞았다 반려선 제발 여기만 넘어 꺼게 해주세요 제발 나 아닌데 컷! 낙세 새끼 한라산에 있는데 여기 한라산이야? 예 방탈하면 멘탈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? 방탈해도 멘탈 안 터지는데 나 백업 좀 백업 좀 백업 좀 MC6은 아닌 거 같아 아 멈춰 어 뭐라니? 어디? 핫! 어허 MK다 히즈야 먹을래? 미니요 어 각 안 나와 너 MK 못쓰 자 2번 안 돼 화려한데 네 한라봉 내려올게 나 너 죽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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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너 내려와? 옆에 왼쪽에 하나 있다 히즈야 히즈야 한라봉 낀다 뒤에 버킷소리 아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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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끝났어 오 하수리 스태프 쪽으로 간다 이번엔 이번에서 해왔어? 2번 2번 올라온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볼게 길건나 집 조심해 왼쪽 조심해 왼쪽으로 올라왔을까 2번 2번 레토랄 쪽으로 레토랄 하나 기다리고 하나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레토랄 레토랄 뒤에 레토랄 뒤에 여기 막소개 나와 아무것도 아무것도 뚜벅이 조심해 뚜벅이 불밖에 없었는데 끝 아니에요 여기 사슬이 나온다 여기 2번 어? 뭐야 아아 세이크 나 세이크 다른팀이다 다른팀 세이크 세이크 터져 붙네 혹시 있었어요? 뭐야? 세 명 보였어 여기까지? 어디지? 옆에 하나 더 있어 옆에 왼쪽 나무에 하나 있었어요 사귀랑 시즈 여기 하나 더 있어 올라가자 오른쪽 가게 하나 있을걸 바로 앞에 끝났어? 끝났어 더 있어? 끝났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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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 약하네 뛰어가 저 친구 살려야지 저기 하나도 있는거 아니야? 저기 밖에 없나보다 TOP5까지만 가봐랴 기다리고 1번 제이크 최소수 뭐야 3명인가 보다 이쪽 밀어야겠다 1번 막 다가 2번 바로 밀자 어때? 봐봐 보일거야 아마 왼쪽 끝으로 가면 하나 보일수도 있어 1번으로 먼저 가 조심히 하나 붙어있는거 3명이었어 왼쪽 끝에 하나 있다 바위쪽 나 완전 끝라인감 바로 앞에 있을거야 볼맥이 날라온다 1번 쪽에 날라왔다 왼쪽 끝에 있다 왼쪽 끝에 왼쪽 끝에 퍼락할게 볼맥 그대로 왼쪽 끝에 퍼락할거에요 왼쪽 끝에 퍼락할게 나 오른쪽 본줄 옆에 있는거 뒤로 빠졌다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빨리 기절 호흡 하나 더 갈게 오른쪽으로 천천히 가 라인 조이면서 하나 더 하나 더 왼쪽 끝에 있다 더 알았다 빨리 기절 불일 났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엎드려 있다 콕 간다 이쪽으로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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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 방은 끝났네 방은 끝났다 차 좀 끌게 여기 차 많아 뒤뒤 뒤뒤 뒤에 왔다 두박이 둘 멀리 나무 멀리 나무 멀리 나무 앞에 기절 멀리 나무 멀리 나무 나이스 여기 바로 2번 아 진짜? 가야겠는데 왼쪽으로 가서 밀면 될 듯 기다려봐 오토바이 타고 아 안 되겠다 바로 밀어버리자 연막 건너 피고 그냥 차로 그냥 2번 돌멩이 밀면 될 듯 연막 앞에 깔아오면 돼 멀리지만 좀 눕혀 볼래요? 안녕 2번 바이 오토바이 앞 바이 아 오토바이 앞 바이 파격증이 돼 피 1번 머리들어 왔다 피 1번 걸어가자 메토라에서 사기 뒤에 거 간다 나 왼쪽으로 밀리면서 간다 오른쪽으로 가메다메니 가메다메니 가메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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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이야 한 명 스플릿 오른쪽 스플릿 내가 보기 이거 아니라 자리 안 좋다 여기 쓰레기 쓰레기 여기 단짝 스트로 확률 찍어둬라 탑5거든 확률 찍으면 오케이 못 맞고 이분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파이팅 몇 명이었어? 한 명 그러면 이렇게 끝인가 본데 정석 타로 형 이거 앞에 가려놔야겠는데 나와봐 두 명 끝났다고 했는데 라스 안 한다고 여기 피일이야 피일 2대2대1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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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번으로 간다 나 원팩 그냥 안 잡고 바로 내빈다 그냥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어 뭐야 삼위칭 왜 된다 어 뭐야 삼위칭이 없어 우리? 삼위칭으로 했어 삼위칭으로 했어 삼위칭으로 했어 우리 삼위칭으로 했어 우리 아 맞다 맞다 치킨 먹으면 삼위칭 바뀌구나 맞다 맞다 아 뭐 같다 삼위칭으로 10킬 해버렷 10킬 1300 딜리언 어 평판에 왜 나 0이야 계속